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어제 저희가 또 밤에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 절대 팔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포기라는 것은 배추셀 때 하는 단위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아니와 다를까 우리의 기도빨이 또 통했나 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또 이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 리티온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시장을 또 이끌어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오르면서 지수를 동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저희가 어젯밤 8시 20분에 2차전지 12월 랠리 있다. 그죠 2차전지 자동차 핵심 종목들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바로 어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2차전지에 대한 바닥을 다시 한 번 더 잡아드렸었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방송 보시고 포기하지 않고 또 매수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를 쫓아가는 부분보다는 추경 매수보다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고 이것이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그런 타이밍에 대한 부분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더 저렴한 가격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 들어서 이제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계속적인 악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 한 개가 가짜 요소도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한국경제TV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루의 텐텐베거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런 2차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틀 전에도 보면 리튬 가격 폭락하고 있다. 헐값 수준의 대체제까지 나오고 있다. 리튬 가격 폭락했다. 전기차 배터리 가격도 내리막길이다. 리튬 금속 등 가격 하려 배터리 가격이 지난해보다 14% 빠졌다. 뭐 온통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런 뉴스들이 불과 이틀 전입니다. 자 이런 뉴스를 보면 우리 개인 투자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2차전지 마탱이 갔다. 이제 사면 안 된다. 이제 무조건 빠지겠다. 지금에 팔고 나올까. 아이고 참. 괜히 내가 이상루 말 믿었다가 들고 있네. 내가 괜히 이상루 말 들었다가 매수했구나. 자 그런 후예들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또 이렇게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어때요? 이런 뉴스를 보고 포기하고 나가버리니까 곧장 또 급등 나옵니다. 자 이런 뉴스를 뭐라고 했습니까? 다들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입니다.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어차피 이 애들이 나한테 돈 벌어주는 거 아닙니다. 이런 애들이 쓰는 뉴스들 다 이거는 쓰레기입니다. 이런 뉴스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이런 뉴스는 괜히 나의 생각만 어지럽히는 나쁜 뉴스들입니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자 리튬 가격 빠진 거 나도 알고 있고 그렇죠? 여러분도 알고 있었고 현재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빠졌다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해 보면 앞으로는 리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있죠. 자 우리가 이 말 그대로 보자고 그러면 리튬 가격이 폭락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 2017년도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출시할 때 그 가격대까지 리튬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양극재에 대한 가격이 더 빠질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렇죠? 뭐냐? 탄산 리튬과 양재 가격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리튬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빠져서 내려온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현재 매출은 꾸준하게 2차전지 양극재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진이 감소하는 것은 리튬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마진이 감소하는 거지 다시 한 번 더 이런 마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영업이익만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영업이익 올라가기 위해서는 리튬 가격만 상승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영업이익도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은 매출이 줄어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출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러면 현재는 나쁘게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헛다리 짚고 있는 것이 저희가 어제 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미국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소비가 회복되고 있는데 이 소비 회복에 대해서 2차전지 또는 전기차도 상당한 판매가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9월달,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전체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파업을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실적이 좋게 나오기 힘든 과정들이었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소비가 회복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소비가 회복되면서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자, 보십시오. 자, 사이버 트럭을 테슬라 3년 만에 처음 선보인 승용차 모델이다. 곧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는 바로 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경제 전반에 대해서 비관적이었다. 왜 비관적이었냐? 나는 우리가 처해 있는 고금리 환경을 걱정하고 있다. 자, 테슬라가 현재 꾸준하게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판매 가격대를 다운시켰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집같이 큰 돈이 드는 것들은 할부금융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할부를 해서 매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자가 2%일 때하고 이자가 5%, 7%일 때하고는 당연히 내가 느끼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인 부분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가 금리가 동결될 것이고 내년에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런 할부금융을 이용하기에는 다시 한 번 더 좋은 여건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고 지금 시장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금리가 최악에 대한 상황은 금리 인상까지 나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봤을 때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는 여건은 없다는 거예요. 최악에 대한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기저효과적인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그냥 빠졌다고 해서 이게 안 좋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이 언론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예전 2020년도 4월에 유가가 20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도 폭락이 더욱더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우디가 원료 추출을 하는데 원가가 얼마냐고 8달러고 러시아가 16달러 수준됩니다. 미국이 약 20달러 부근이에요. 그런 20달러 밑으로 내려왔었대요. 그러면 당연히 원료에 대한 가격도 바닥을 찍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리튬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료는 그 이후로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유가는 올라왔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리튬가에 꾸준하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요와 기본적인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 경력성을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지금은 정당하게 보는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 그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다섯 번 더 급등이 나왔는데 물론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강하게 오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도 결국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한 반등을 붙일 수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고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2차전지는 무조건 양극재와 리튬을 봐야 됩니다. 양극재와 리튬을 교육적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와 리튬을 반드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포스코 퓨처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보이고 있는 이 자리 위에 있는 이 선이 240선이라고 해서 1년간의 평균 종가선입니다. 그 자리 밑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이 저렴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유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강하게 오르면서 오늘 7% 오르면서 오늘 240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결국에 상방 자체가 열려있는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상방 자체가 열려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장기평이라 볼 수 있는 강한 장이 38만원, 35만원 선인데 이 자리까지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 보시면 이런 박스권이 한 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한 35만원 전후부터 38만원 선까지는 우리가 윗고리가 조금 달릴 수는 있어도 결국 단기 파동에 의해서 한 번 더 상승하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자 포스코 홀딩스도 보게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현재 보면 240선에 대한 지지를 밟고 반등 나왔고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밟으면서 오늘 살짝 들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또 한 가지 뉴스를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자 요거를 이제 뉴스를 제가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찾아드릴게요. 어떤 뉴스냐 하면 자 바로 이 뉴스입니다. 자 포스코 그룹이 국내 첫 리튬 생산 공장을 준공했다. 자 여기에서 방점 찍어야 된다. 준공의 방점 찍으면 별표 3개 압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여러분 우리가 착공이라는 것은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대한 의미입니다. 착공한다는 것은 시작합니다. 라는 거고 우리가 준공했다는 것은 승인까지 끝내고 우리는 이제 돈볼 준비 완전 다 됐습니다. 준비 완료. 레디? 다음이 뭐예요? 스타트죠. 레디 상황이 바로 이 준공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리튬에 대한 생산 공장 우리가 수산 리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생산할 수 있는 준비 다 끝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생산하면 돼요. 그 말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 지금부터 돈 볼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대치만 이만큼 높았던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이 기대치와 현실 간의 괴리가 좁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포스콜딩 수도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다? 리튬 가격이 빠진대. 유스 보니까 저게 빠진대. 그래서 나는 그냥 유스. 그래 유스 말 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에코프로비한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 오늘 10% 올랐어요. 오늘 10% 올랐습니다. 강하게 한번 크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장기평까지 붙여주는 모습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에서 상한가 같은 봉이 있고 그 자리 자체에 대한 부분 자체 일부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앞에 있던 물량이 빠져나간 물량이 아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점에서에 대한 물량보다 저점에서 물량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 매집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점에 있던 자리 우리가 현재 이런 30만원 전원에 대한 가격대가 될 수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 공방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고점이 형성되더라도 추세는 우상향을 뻗어나갈 것이다. 왜? 9월달에 반도체가 바닥을 짓고 10월달, 11월달 두 달 동안 랠리가 이루어졌습니다. HBM 반도체, 그죠? 지금 보면 한미반도체가 바닥을 형성했던 게 9월 22일이고 ISC가 바닥 형성했던 게 9월 22일 그리고 PSK홀딩스 바닥 형성했던 게 9월 22일 그리고 지금 이수피타시스 바닥도 9월 22일이었습니다. 이 자리의 공통점은 뭐냐? 결국에는 지금 종목권들의 공통점은 이오테크닉스도 그래요. 이오테크닉스도 9월 22일 날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검색기 추출됐다는 거예요. 바닥이라고 나왔던 종목권들이 10월달, 11월달 두 달 동안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10월달에 바닥을 형성했던 종목권들이 AI, 로봇, 자동차 2차전지 그다음에 이 2차전지도 10월 말에 바닥이 형성됐기 때문에 11월, 12월, 12월달까지도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할 수 있다. 앞서서 제가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된 얘기 말씀드렸다고, 그죠? 양도소에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완화도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에코프로도 그렇고 충분히 지금 주가적인 부분에 좀 더 탄력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자회사들이 하나하나씩 상장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조금은 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비행 쪽인 신규적인 부분의 접근은 훨씬 더 낫고 포스코그룹도 신규적인 접근은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이 종목권들이 움직이면 마찬가지로 전구체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LG화학도 함께 움직이겠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10월 27일 날 바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50만원대를 돌파하고 50만원대에 대한 지지구간을 밟고 있는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건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코스모 신소재 LG화학의 추가적인 납품 건수가 잡힐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 지금 한번 크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상방에 대한 부분에 저항이 조금 잡혀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 대한 부분까지는 쉽게 한번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 자 그리고 오늘 오늘의 히어로는 이제 LNF인데요. LNF가 지금 상황이 상당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구의 2조 5천억 투자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2조 5천억을 투자했다는 것은 나는 앞으로는 더 잘 될 수 있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장기평이라고 보는 240성과 480에 대해서 가장 멀리 이격도가 떨어져 있는 것이 LNF이기 때문에 단기간 상승세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계속 이상한 리튬 가격이 빠졌으니까 주가는 빠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시덥지 않은 이슈고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할부금융과 미국의 총파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은 이제 해결되는 시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는 분명히 하반경성을 띌 수밖에 없었고 오늘 강한 반등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이슈들은 우리가 함께 분석을 해가면서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이틀 전에도 이런 뭐랄까요 우리의 투자 심리를 억압하는 우리의 투자 심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우리가 매도치게 만들려고 하는 뉴스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주세요. 자 이런 뉴스 뭐예요? 다 볼 필요 없다. 이런 걸 볼 필요 없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관점을 가지고 끝까지 관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차전지가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밀고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이 가격대는 누군가는 상당히 사고 싶었던 가격입니다. 자 저희도 10월 31일 날 10월 27일 날 기준 이하로는 장기 투자 가능하다.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던 자리였다. 지금 현재 이 가격은 누군가에게는 너무 사고 싶었던 가격이라는 것. 다시 한 번도 꼭 명심하시고 지금 리튬이 빠져서 가격에 대한 악재다. 그런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다. 시장에 노출된 악재이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다.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악재 바로 이 앨런 머스크 악재 고급리 악재가 있었지만 이것도 이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2024년도 2025년도 추가적인 공장 증설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참고하셔서 시장에 대한 바른 현명한 결정을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사실 이제 어제 공개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2차전지 많이 봐주시길 바랬는데 어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이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 많이 보시고 주변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유튜브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십시오. 그게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하고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정보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선점할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